과민성 대장 제목은 열심히 연구해서 단번에 고치는 약점 만들어주세요. 나는 내가 계속 사는 게 용하다. 뭐 이런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을 간다. 이 정도인데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해당되어야지 의심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상생활 중에 약간은 호전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나마 몇 가지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월요병부터 각종 현대인의 질병까지 나만의 월요 주체를 만나보는 시간. 여기는 월요병원입니다. 월요일에만 진료하는 월요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꾸르륵거리거나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질환이 있죠.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원인이 뭐고 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분께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연세 세브란스병원 한윤대 대장학문외과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내 마우스 커서 귀여운 님이 한윤대 교수님 파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벌써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안부를 먼저 여쭤보려고요. 그렇죠. 요즘 시국이 조금 의료체계가 조금 상황들이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잘 좀 타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탈출구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전공의들의 자리를 교수들이 다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의 로드라든지 이런 건 괜찮으신가요? 아무래도 여러 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대신 또 그래서 전체적인 로딩을 조금 줄이기는 해서 이연은 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 못다한 얘기는 끝나고 유튜브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얘기거든요.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짤이라고 하죠. 소위.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건데 제발 엉뚱한 거 연구하지 말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열심히 연구해서 단번에 고치는 약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계속 사는 게 용하다. 뭐 이런 버티고 버티다가 6개월 만에 치킨 한 마리를 사다가 폭풍같이 해치웠고 약 2시간 후에 폭풍같은 복통에 화장실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고통들인데 혹시 그 뒤에가 더 웃긴데요. 평생 밥에 된장찌개만 먹다가 아 죽어야 되는 운명가 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뭔가 튀긴 걸 먹으면 더 복통이 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도 혹시 겪어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저렇게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갑자기 복통의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주로 주변에 화장실을 먼저 확인을 좀 많이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디 가든 급하게 가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름에서 다 알려져 있죠. 우리 대부분 이름을 이렇게 잘 어떤 상황이나 병을 묘사할 수 있게 잘 지어놓으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장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과민한 거 예민한 상황인 거죠. 장이. 그래서 장의 운동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없거나 좀 규칙적이거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조절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죽박죽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원인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말씀 이해를 쉽게 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병을 찾는데 비하거나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뭐 좀 더 다른 정신과적으로 다뤄야 될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지 조울증을 앓고 계시는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기질적 질환을 밝혀내는 건데 즉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손이 하나 없다. 여기 얼굴에 혹이 하나 붙어있다. 예를 들어 암덩어리처럼 이상한 거에 달려있다. 이런 건 누가 봐도 보이니까 그거를 제거하거나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없는 팔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없는 팔을 붙여줬는데 그 팔이 반대쪽 팔에 움직인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똑같이 다 할 수 있을 거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즉 기능적인 부분이 정상적인 것과 똑같은지 혹은 이게 정상과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정신건강의학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어디가 아픈지를 막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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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려져 있거나 알 수 있는 바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다음에 사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자를 보내드리는 게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결국 이러신 걸 봐서는 어떤 심적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인규명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만큼 구조적으로 뭐가 보이고 딱 암이 있어? 잘라내면 돼? 여기 뭐가 없어? 뭘 붙여주면 돼? 이런 구조적인 형태의 문제는 잘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기능. 보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게 움직이질 않지? 왜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이런 부분들은 진단을 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보이기에 똑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과민성 장지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덩어리가 있고 이상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는 계속 배가 아프고 계속 화장을 써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디를 잘라내거나 어디를 이렇게 요기가 느려서 요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진단이 참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다른 진단들을 먼저 간별해서 아니라는 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마음의 병인 것 같다로 결국에 가는 것처럼 이것도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진단이 좀 어려워요. 대장 관련된 질병이 다섯 가지라고 하면 소거법으로 하나씩 없애가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진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수 있으니 의심을 해봐라. 읽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운전, 수업, 회의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배가 아프다. 또 변비나 설사가 잦다. 화장실 다녀오면 일시적인 완화가 된다.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있다. 잔변감이 있다. 변 대신 흰색이나 노란 점액질만 나온다.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을 간다. 이 정도인데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해당돼야지 의심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제일 위에 한 4개 정도가 제일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측정 상황이거나 변비나 설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거나 화장실 다녀오면 좀 당연히 괜찮아지긴 하지만 다시 또 금세 또 그런 증상이 오고 배가 이제 가스가 차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뒤에 3개도 도움은 되지만 조금 앞에 4개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잔변감 이런 거는 다른 암이나 이런 데랑도 관련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변 대신 흰색이나 노란 점액질 이런 것들도 약간 관련이 있고 치액이나 이런 부분이랑도 일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식사 후 바로 화장실을 간다. 이거 누가 그 얘기했는데 나도 가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기 하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뭐 사실은 큰 저기를 주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위에 4개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서 특히 저 4개를 중점적으로 한 3, 4개 이상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몇 개월 이상 이게 지속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진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조울증이 기분이 오락가락한다고 바로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장기간 보면서 1년에 몇 번 이상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6개월 안에 이런 증상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한 최근 3개월 동안은 계속 매주 반복적으로 지속되게 나타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큰 틀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증상들이 적어도 6개월 전에 시작은 한 번씩은 있었고 간간히 있다가 최근 3개월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혹은 매주 반복되는 상황에는 이제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4개 중점적으로 보시고 캡처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만 해요? 이걸 가만히 그냥 꾹 참고 기다리면 좀 나아지진 않을까요? 가만히 기다려서 나아지기는 좀 힘들 거고요. 저런 증상을 대증적 요법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변비가 있으면 변비를 해결해줘야 될 거고 너무 설사가 있으면 설사를 해결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 이런 자가진단법들이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치액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치액인 줄 알고 있다가 암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의심이 되거나 체크가 되고 조금 불편하면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소거법으로 다 제거되고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 부분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해서 그렇지 나의 삶을 끝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앞에 소거법에 있는 애들이 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컨트롤하고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해서 너무 자가진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러니까 나는 이런가 봐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긴 하니까 병원을 가보자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병원에 가서 일단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른 질병일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소거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내시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내시경 해라. 거기에서 소거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진단 그 후도 궁금한데 다 소거를 했더니 당신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 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도 불명확한데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원인이 불명확해서 생겼는데 생긴 것도 뒤죽박죽일 수도 있고 증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타입을 좀 나눴는데 아까 변비와 설사가 얘기가 됐던 것처럼 변비형이 있고 설사형이 있고 두 개가 섞여있는 믹스된 형이 있어요. 크게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혼합형? 네. 그래서 변비가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변을 잘 볼 수 있는 변호 안한제라든지 이런 거와 시기 조절을 설명을 해드리고 설사 위주로 있는 분들은 반대로 설사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 약제를 좀 지어드리고 역시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 혼합형이 좀 더 골치가 아픈데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는군요. 네. 사실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도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냥 일상생활 중에 약간은 호전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나마 몇 가지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 조절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포드맵식이라고 해서 포드맵식이라고 저기 그림이 나오네요.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원활한 흡수와 소화가 되지 못해서 장 내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안에 있는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장이 부담을 느끼고 꾸롤거리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이당류, 올리고당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영어로의 약자를 앞글자들을 따서 포드맵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이당류, 단당류, 올리고당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은 좀 문제가 있고 소화가 더 안 되고 힘든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배가 편하고 부드럽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여 저렇게 식품들을 좀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두부, 쌀밥, 딸기, 바나나 이런 거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진짜 저걸 다 나눠서 먹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어려운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사실은 커피라든지 좀 튀긴 아까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장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두고 저런 이렇게 좀 나눠진 것들도 사실은 해봐야 하지 않아요. 내 몸에 맞는 게. 내 몸에 맞는지. 네. 어느 정도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장내 유산균을 높이면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보통 유산균을 먹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유산균이 조금 더 포커스를 받기 시작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게 이제 아주 예전에도 잠깐 막 우리 유산균 관련된 그런 음료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잠깐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더 막 관심을 가져진 게 한 10여 년 전부터 막 더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데 유산균 제재를 먹는 거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들 막 오셔서 이런 장진욱은 환자분도 그렇지만 뭐 다른 기타 다른 뭐 암 환자라든지 여러 환자들이 꼭 물어보세요. 어떤 유산균이 좋냐. 아, 근데 이게 어떤 유산균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역시도 내 몸에 맞는 정도가 다르시는 게 많아 같고요. 특정 같은 비슷한 유산균을 드려도 어떤 분은 되게 맞고 좋아하셔서 계속 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뭐 잘 모르겠고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잘 맞춰서 잘 되는지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이것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결과네요. 요즘 장내 미생물 갖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뭐 좀 하고 했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아서 조절하고 뭐 엄청 좋은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사람마다 또 막 기본적인 균이 좀 다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들으면서 여러 질문들을 또 나눠주셨는데 뭐 직접 뵙고 진료를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만 보고 어떤 느낌이다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자님이 저는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변을 봐요. 라고 고민을 말씀해 주셨네요. 저건 좀 많이 보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하루에 다섯 번은? 하루에 다섯 번씩 가는 건 좀 많습니다. 한 번 정도? 한 번이나 두세 번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뭐 큰 이상이 없다고 보지만 다섯 번부터는 조금 많죠. 아무래도 많아지는 건데 식이조절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약간 요거랑 또 다른 부분인데 여성분들이 또 변비가 많습니다. 호르몬 관련해서 좀 여성 호르몬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장운동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성분들 또 장길이가 또 굉장히 길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직접 또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매일 정말 다섯 번씩 보신다면 아까 매일 보신다고 했나? 하루에 정도라고? 그렇죠. 근데 뭐 항상 매일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특히 그럴 때는 하루 이틀 전에 내가 먹었던 식사가 어땠는지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호동 전투님은 배에서 배고플 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이것도 뭔가 해당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는데 소리의 크기 여부에 따라 과민성 장이 정말 그래서 과민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저희가 않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군요. 네. 소리는 사실 뭐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습니다. 큰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솔직히 말하면 왜 그때 그렇게 크게 난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네. 사실 그거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왜 큰지. 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병원 오늘 진료 여기까지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잠시 인사 나누고 유튜브 디토크에서 더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